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를 구현해 봅시다 받아야죠 else if pass name은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이게 받을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포스트 누가 처리한 적이 있어요? 포스트로 처리한 친구들 많잖아요 이 중에 아무나 delete 언더바 프로세스 삭제할 때도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니까 저걸 카피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웁시다 이만큼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네요 자, 그렇게 해서 딱 이만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저 포스트 안에 담겨있는 사용자가 전송한 이메일과 패스워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만약 포스트에 이메일이 이고잉 g777 골뱅이 gmail.com 과 같다면 그리고 포스트에 패스워드가 111111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와 같다면 여기에서 쿠키를 만들면 되겠죠 이 코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참이면서 얘도 참인 경우에 참을 만드는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고 ampersand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논리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의 값이 모두 true인 경우 자기 자신이 true가 되는 친구예요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코드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쿠키를 구우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전에 쿠키 구웠던 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setCookie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위로 붙여넣기 하고 지금 이 코드는 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로케이션을 슬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홈으로 튕겨버리는 리디렉션 코드예요 거기 헤더 값이고 이 헤더에다가 쿠키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자 setCookie 하고서 여기에다가 이메일은 포스트 이메일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레이브 액센트로 합시다 이메일은 그렇고 패스워드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긴 없지만 닉네임도 표시해 줍시다 이렇게요 컴마 그리고 로케이션은 이렇게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서브밋을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notbound가 뜨네요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 이 앞에 슬래시가 빠졌네요 다시요 서브밋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홈으로 튕겼고 동시에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이라는 쿠키 값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수업을 끝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구현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만 동작해요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그냥 공백이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라는 코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갖고 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발견한 거라서 다음 다음 수업에서의 코드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